우리를 찍으시는 건가? 어? 뭐지? 우리를 찍으시면 되죠? 뭐죠? 뭔지 모르지만 인사했어요 미국 방송국 아니야? 길을 걷다가 지금 저희 관계자분께서 대화를 하고 계신데 미국 TV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만찬게 미끄러웠어요 도쿄멘트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? 지금 자기가 프로덕션을 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너무 세 분이 마음에 들고 이분들을 캐스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길거리 캐스팅이에요? 하신거죠 좋은 거 같은데?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야 예! 오케이! 왜 안! 하... 하... 우선 이렇게 지금 걸어보고서를 촬영 중에 길거리 캐스팅이 되는 어떤 해프닝도 있고 정말 진짜 신기한 경험이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요 응응응응 따라오세요 Follow me 아니 아직 난 지금 저 캐스팅에 대해서 지금 아직 어한이 방문해 그거니까요 뉴욕에 오니까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네요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